내장을 이씨 내장도? 내장도? 내장도 해야 돼요? 내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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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하면 내장을 터뜨리니까 네. 수업 너무 좋으시네요. 우와. 우와. 웬일이야. 총 맞추는 거야. 웬일이야. 머리가 없지. 우와. 웬일이야. 웬일이야. 여기 다 대장이에요? 여기 다 대장이에요? 어머. 막에. 간. 허파. 허파. 간. 물간. 천사. 음. 10도. 시베리아에서 20도 술로건 다 씹어 먹었잖아. 생으로. 10도. 진짜? 내장이 다다. 응? 응. 진짜? 이렇게만 넣고 이거는 이분들 손질한 거 드리고 해가 중천일 때 시작한 작업이 저녁시간이 되서야 끝이 났습니다 현지인들조차 혀를 내두르는 병만족장의 솜씨 4박 5일 동안 친절하게 해주시고 문화도 많이 가르쳐주시고 좋은 음식도 대접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손질을 했는데 저희는 조금만 맛만 보고 4분의 3을 우리 여기 주민들께 드리고 싶은데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수줍게 수줍이 많으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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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딱 걸어놓으면 야크를 평생 기억할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단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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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추억도 선물해주시고 또 이것도 또 주시고. 멋있다. 장난 아니다. 기간이 진짜 웅장하다. 오토바이 핸들로 쓴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깜짝 놀라시겠다. 오토바이 핸들 딱 있어. 가자. 저기 타. 먼저 가 있어요. 가요. 멋있다. 병만 족장의 기술 덕분에 오늘 복순도 마을은 염소 고기 풍년. 오늘의 저녁 만찬 기대해보겠습니다. 고기 풍년. 진짜 맛있어 보인다. 진짜. 조용한 분위기가 웃겨서 사람 진짜 많은데. 지금 딱 집중하고 있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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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같이 부를게요. 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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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